Q. 스프링 캠프의 스프링 캠프? Q. 상대의 스프링 캠프의 스프링 캠프의 스프링 캠프의 timpnets, 선수들을 믿고 야수들을 잘 이끌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. 주장을 내려놓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옆에서 주장할 때 안 보였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선수들을 다독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영입된 선수들이 몇 명 있으니까 또 새로운 용병 선수들까지 그 선수들까지 팀에 조화롭게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우선시 할 생각이고요. 하여튼 주장으로 또 이렇게 밀어줬으니까 밀어준 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. 글쎄요. 장성호 선수한테 일단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저도 하고 있고 야구가 일단 더 가웃이 즐겁긴 해야 되겠지만 글쎄요.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또 흥을 돋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야구장에서 좋은 성적이 더 가웃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야구장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한 발, 두 발 더 뛰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하여튼 우리 고참으로서 장성호 선수랑 저랑 하여튼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밌고 또 즐겁게 하여튼 잘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. 매년 개인 성적을 물어보면 없다고 계속 지금 한 10년 넘게 그러고 있는데 올해는 도로 20개는 제가 목표로 잡아놨어요. 일단은 좀 저도 많이 뛸 생각이고 도로 2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달성이 될 것 같으면 일단 한 시즌을 부상 없이 잘 뛸 수 있는 목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 저의 개인 목표는 도로 20개고요. 팀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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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